카드를 합칠 수 있는 모드 1랭크 카드 3장을 보면 2랭크 2랭크 카드 2장을 보면 3랭크 카드로 합쳐집니다 저주에는 별 왜 달려있는 겨 무장해제 3성 되면 개쩔겠다 일단 짠 말과 좋겠네 이거 고기 그럼 강화를 한 번만 해도 되는건가 그건 좀 이득인데 아니 뭔 좋겠네 고기 그 차량 그 그 그 그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성 절단이냐 무장해제 하나 추가하냐. 삼성 헬로월드. 1성 절단이냐 무장해제 하나 추가하냐. 하나만 강화해도 다 강화되는 건가? 합쳐지면. 아니 무장해제 두장인데. 1성 절단이냐 무장해제 하나 추가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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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카드 만들기 겁나 어렵겠다. 와 삼성카드 네모로미 이 포션 파이얼 이사 음 흘러내여 흘러내여 이성 아니 왜 카드 2장 안 뽑음? 흘러내여 젠장 철단 하나 더 줘 흘러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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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돌을 씹었습니다 이도류 있어야되고 그치 으아아아 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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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파 3석 만들면 쎄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해치워나? 해치워나? 해치워나 cum. 해치워나? 해치워나? 뱃턴 시작시 힘을 유고 씁니다 왕관의 바지 뱃턴, 뱃턴 좋아, 반티 어둠이, 이 노라이들 팬 버스 뱃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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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기생충 바리케이드 하나 있으면 좋겠구만 또 미친 어둠이가 나를 노리고 있어 삼성 기생충 대검 2성 만들 수 있었는데 삼성 기생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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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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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기서 죽을 수 없다 근데 이렇게 배율로 늘어나는 거면은 사이리스 하기 아닐까? 아니면 일반 카드 종류 별로 없는 애가 더 좋으려나? 고개 6장 드루? 고개 6장 드루? 고개 6장 드루? 기생충극혐 온멜 타격 왜 안나오냐 합쳐줘 합쳐줘봐 좀 합쳐줘봐 좀 삼성 하나만 만들면 돌리떡상이네 48층 도갈은 나보고 어쩌라는거야 합쳐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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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쳐auft 합쳐줘봐 22방어 흘려보내기 안 돼 내 영상 여러 장 써야 돼서 사라가 엄청 약하네 아 형상 좀 쓰자 어우 기분 나 오씨 오는 뭐? 원능을 뚫는 데카 다 이래보자 제비 나오면 다 먹어야지 고게 두번째꺼 나오긴 했는데 내장에 재있어야겠지 아 이 내장에 재...그러면은 여섯번 때리나? 그러진 않겠지 음... 팔장 해체 어... 방금 의심 뱀색이 극혐 뱀색이 극혐 진오 아이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이쿠. 난검분수와 합쳐지면 겁나 세겠네. 내가 카드 합칠 여유가 없네. 타수도 합쳐지면 세지는거 아닌 타수는 못 합치나요? 타수는 안 합쳐져요. 그러면 저주도와 합쳐지려나? 이성리킥. 흡혈 2성으로 들어오나? 괸전보다 좋은것은 더 괸전. 미가행님 6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따가. 아아아아아아아아 개아프네 진짜 디킥 노갈 같은 카드 모으면 별이 올라가는거 보니 이게 핫스톤 전장인가 하는 게임인가봐요 핫스톤 지고 나가셨군요 핫스톤 오예 아니 왜 에너지 두개 한 모금 에바야 세긴 센데 만족스럽지가 않은걸 제물합치면 체력 12떨어지나 체크 클럽 스톤 스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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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相手は兼ね。 반성 룬피다 와 그엔전 두개 모은 보람이 있네 룬피다 오네 룬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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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치시려면 안 합치면 되긴 한 아 아 아 아 으 으 괜찮죠 제비다 비서 좀 힐 그만하고 뒤져 아... 내장까지 보존합니다 니킥 한번 더 모으기 개쩌는 전략 삼성니킥 아니 삼성니킥 해봤자 32뎀 32뎀이면 좀 쩔긴하네 니킥 챔피언 내장에 차 하나 더 이성균전 이성균전 삼성니킥 38장 흰가내기 마름쇠 이성균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또라잉 니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연금은 별로 안 합치고 싶겠네. 이런... 드로 꼬라지... 로 꼬라지가 안 좋으디우는... 보통 대 꼬라지가 안 좋기 때문이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대단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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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싸일은 그렇게 탑 7 많아진 않네 어이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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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디펙트도 합치면 안 터지는 거 아냐? 2성 헬로월드. 디펙트도 합치면 안 터지는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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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6장 들어오고 4장에서의 겁나 센 4장에서의 겁나 센 4장에서의 겁나 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지만 모아지질 않는다. 모으기만 하면 센데. 모아지질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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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사냥하는 로봇 22방어 못둘죠. 허접이죠. 3색 땡 그림캐슬 켈리 퍼스 켈리 좋네 켈리 하르콘 잘가 털렸다 빨리 냉정함 3개 보고싶다 안 먹을걸 축전기 한장 더 감질나게 페어만 잡히네 하프리선 종이빨대 개선환이 나왔습니다. 9월달에 무려 강화된 종이빨대로 바꾼다네요 아니 뭐 챌린지도 아니고 이 약한 녀석은 마실 수 없는 음료인가 아니 디노비압 안되겠다 디멘터는 마실 수 없는 카프리선 경기 투입 종이빨대에 놀라운 성능 플라스틱 빨대보다 환경오염이 심하다 와 정말 대단한걸 적용이 안되네 정말 대단해 적용이 안되네 적용이 안되네 종이빨대 개발한 새끼는 평생 닭도 종이수저로 먹여야됨 종이수저 조용이iani 대단한 디펙트 너무 약해 약하다는 말조차 디펙트한테 너무 강하다 아잇 왜 안 합쳐져 합쳐주라 뭐? 부대기 아니 냉기를 두개 달라고 미치겠네 여기 꼬리 추가요 밀지 포션 계속 나온다 카드를 6장 뽑습니다 콕 디펙터의 아케오 원능 로봇 비스플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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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가차샵에 간 한국인이 가차캡슐을 발로 밟는걸 보고 주변 사람이 어메이징 했지만 이것이 문방구 폭기로 단련된 코리안 가차 피니시 무브라고 설명했다 한다 가끔 단단한 캡슐 미끄러져서 도망간 비스플레스 비스플레스 그들은 약한 만큼은 그 누구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약함 많은 최강 컴드 14림? 14릴? 아니 이거는 둘 다 올라가네? 아니 왜 둘 다 올라가는 것도 있고 하나만 올라가는 것도 있어? 왓? 많은 사람 맘이긴 하시 육두로 걷어내기 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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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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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컴드 레알이 어켜됨? 모아봐야지 안먹어 아 유물 이렇게 얹고 왔는데 뭐 보스 유물 필요 없어 어 냉정함 삼성 냉정함 과로씨가 디펙트에게 유물을 많이 주는 것은 가장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이지 절대 디펙트가 약해서가 아니다 이런 친구래 저런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말 모르네 재활용압 치면 모뎀 두장 지움 인쇄장댐 자가수리 수강보험 합체 밀집을 사왔습니다 이야 오고났다 온게임 도입이 시급합니다 디펙트를 다시 위대하게 밀집사 있어도 처맞는건 똑같네 밀집사 있어도 처맞는건 똑같네 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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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줘봐 따따보 따따보 으악 사람살려 아니 로봇살려 아니 로봇살려 얘는 뭐 좀 더 줘야겠다 그렇다 셀팁 탑지 이벤트에서 가지고 있는 카드가 3장이며 병번 폭 구리발린 카드만 있으면 제거 안하고 넘어간다 그렇다 컴댓삼 성만들기 허버 이성만들기 뭐야 왜 똑같은데 개발자님 버그에요 죽전기 개발자님 버그에요 그래서 또 리에왑을 먹겠네 아 사내 에너지 들어오네 메시지만 버그네 메시지만 버그네 이제 좀 강해졌네 뭐 아 aż 벨 아 벨 4 2 e 2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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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방열판 에너자이저... 에너자이저 없지만 오케 됨. 와 이게 밀집이지? 잠깐만... 4장 4장 뽑습니다. 오지구요... 뚱띠가 전류타격 맞으며 그램님 리더에게 하는 말은 먼저감 전... 컴드... 컴드 킹선 가슬기... 삼성이 끝인데... 삼성이 끝인데... 사성도 있으면 괜찮겠다... 근데 사성... 절대 안 나오겠지... 기왕 만드는거... 기왕 만드는거 5성까지 만들어도 되는거 아닐까요? 기왕 만드는거 5성까지... 기왕 만드는거 5성까지... 기왕 만드는거... 아악... 어떻게 자꾸 이렇게 메아리를 딱... 어어.. 잠깐만 내 삼성카드... 나의 삼성페이를.... 야 컴드 개쎄다 나 올캐든 딥팩트 밀집의 왕이시오 서지 편향 왜 쓰냐 어이가 없네 그런 허접한 카드는 안쓰죠 심장이식 수술을 하는 이유는 심장이식 해서 심장이식 해서 힐 해야되는데 재활용이다 잠깐만 알고리즘 합치면 저거 두배되나 냉정함 삼성 카드를 4장 뽑습니다 야 아니 전기도 아니 냉기도 4번 영창하라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메아리 필요가 없네 아이스크림이 죽으면 다이아드 아몬드가 죽으면 다이아몬드래요 그렇다면 부장님이 죽으면 알고 싶지 않다면 조용히 하십쇼 부장이 죽으면 부장 자리는 내 것이다 현미가 기사자기를 받으면 현미경 현미경 냉기 냉기 냉정함은 이미 합쳤고 일제사격 2성 구치 하나당 피해를 12줍니다 맨날 세네 담배라서 지울수도 있네 근데 상점이 없던 진정한 이펙트 간호사가 무릎을 꿇으며 빌면 간호사의 교려 뭣 구해줘 구치키가 물에 빠지면 호우접 호우접 구해줘 구해줘 길어엏 안 되새X 남의 자식이랑 바꿔치기 당했소 아 대새X 와 와 카드 뽑는거 웃었다 개쩐당 불격은 어떻게 될려나 구체 슬롯 6개를 넣습니다 이거 와우 티놈 강 티놈 강 티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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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아리 합치기 티놈 profit 티놈 티놈 괴 Organa TREA hurting 티놈 티놈 아십시오. 아이 3명이 한 공간에 있다면 2명은 실종될 것입니다. 또한 남은 한 명조차 당신이 알던 나이가 아닐 것입니다. 어? 유전 알고리즘 그단. 낯을 가리는 고양이는 머스캣. 그중에서 유독 빛나는 고양이는 샤인 머스캣. 머스캣. 번개구체 하나지. 쪼개는 가면. 메아리. 맞춰줘. 어? 일제사격 이미 합쳤네. 엔. 아이를 혼자 두면 안되는 이유는 2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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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애들은 하루가 다르게 큰다. 너희 진짜는. 86. 노말한 성격. 이집현양 쓸 이유 없네. 아, 그냥 조각 두 번 쓸걸. 아이 두 명이 실종된 뒤 남아있는 아이 한 명을 조심하십시오. 그것은 인간의 범위를 벗어난 탐장 속도와 강력함을 가질 것입니다. 뒤긋뒤긋뒤긋. 뒤긋뒤긋. 억, 석쇄간력이다. 오래라면 냉정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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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 엉, 엉. 오래라면 냉정함이... 겨울이 맨 엉, 엉. 디저트 깨우는 육, 엉. 이하오 1100골드 피가 아이 디스크 기별도 안간다 122만 5 뭔데 이거 아니 저거 6 오르는게 아니네 12시 고르네 캘리랑 말이 많이 있었어도 오바 어이구야 어이구야 어이구 밀집을 얻었으나 냉기가 부족해졌어 아니 근데 냉정함이 냉기 4개씩 줬으면 이런 문제 없었는데 276 어이구 오 졌다 어이구 어이구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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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벤지 러비님 3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소망친곳에 낙원은 없다 완타 대검 배수 어떻게댐 뭐? 검 뭐? 검 약분특 뭐? 검 6배 6배 아 근데 냉정하면 왜 냉기 더 안주는데요 꽝 다 격된 다 격된 다 격기 대검 로드 파고드 들 thank you 빡 빡 두 다 그래 대검인데 딜이 저 정도는 나와 대검이지 디깟 약분특 이 아픈데 재물 재물체력 12 깎이면 어떡하지 들려보내기 들려보내기도 드로 안 늘어나던데 버그 아니야? 아무튼 버그임 꽂어주세요 아리 이게 쭉 보니깐 강화시 변동되는 수치만 배수로 올라가는데 이럴수가 그러면 탄성 플라스크는 튕기는 횟수 늘어나겠네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사실 디펙트는 그거 해줘도 약함 비겁하게 액트로 오식 글랩 플러스 16방어 팩트 디펙트 아 약분 슬람에서 약분을 성공하다 왜 이렇게 힘 못이었어 슬랩 플러스 16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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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갑축이 어째서 힘든 일인지 알수 있는 순간이다 슬랩 플러스 16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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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무슨 제목냐 한입만 뭐 때문에 자꾸 그 손실나는거지? 그 손실나는거지? 그 손실나는거지? 아니 대검이 핸드에 잡히면 그 때 떨어지는거 같은데? 그럼 몸풀기 쓰면은 마이너스로 내려오나? 아니 그 손실버그 그 아니 대검이 핸드에 잡힐 때 떨어지는데? 선둥도 취약일이네 아이씨 대검 때문에 힘이 빠진다 힘을 팔었습니다 몸씨게풀기 아이씨 115 138 와플 잘 먹어 무료와플 무한 리필 고기 힘 떨어지는 미친 대검 3,5,4배 됨? 3배 되나? 3,5배 쳐다보는 무한 리필 4,5배 1,5배 3,5배 1,5배 2,5배 2,5배 1,5배 2,5배 벽노 벽노 고통 룬큐브 힘효과가 스무배 적용됩니다 키야 이정도 내야 대검이지 그것은 거미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했다 삼성에도 대검 보고 있으면 망한 216 버젓 컷 발이 발이 몸풀기랑 대검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닐까 방어로도는 안 떨어지겠지? 힘은 자꾸 떨어지고 근손실맨 수 마검이야? 사용자의 힘을 흡수하는 내검 아 힌만 안 떨어졌어도 다 흐점 만드는건데 힘이 자꾸 떨어져 아하 씨 내 힘 아니 아 힘도 올려줘 겁이 무거워서 힘이 빠진다 아이씨 안돌 재물 현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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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힌만 안 떨어졌으면 지금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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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적 아이씨 삼성 삼성 신성 쓰면 불교 불교 플러스 삼강되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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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긴 체력은 치트로 채워 아잇 아잇 대검 P-6 잠깐만 그러면 또 대검 뽑으면 힘 다시 올라가는거 아님? P-6 대검 뽑아봐 P-6 다시 올라가네 P-6 뭐도 그래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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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림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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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7 P-6 P-7 P-6 P-S P-7 P-9 P-4 ried 와아 감시병 기사 잠시병 지금 태울만한게 없다 인마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화장 방어도를 20쌉었습니다 아이 대검 지워야 되는거 아냐 와 이게 진짜 대검이지 가짜는가라 아 힘 타마로 와 와 좋은쪽으로든 나쁜쪽으로든 고트인데건 몸풀기 이번엔 이 이 이 이 이 이 몬풀기 2번이 마지막인가? 힘을 16호 씁니다. 개쩐다. 방어도를 털었습니다. 개쌍인데? 개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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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백업버그때문에 흥이 다 깨지네 어포합체 메아리 두번 사용됩니다 카드를 10장 뽑습니다 아니 10장 뽑아서 뭐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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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싱 납작해진 깟깟 힝 도둑이야 내 힘 어디였어 아 힘 안올렸구나 힘을 안올렸지만 힘이 왜 없지 아 이거 약분 다 쓰레기 됐네 대검색 안올렸다 대검 놈아 내 힘도 그만 깔아 아다 대검 땜에 씨 팀 마이너스 십이 괜찮아 저거 대검 뽑으면 다시 올라가면 마이너스 삶 아 뭐 지 못대로야 뭐 또 삶이야 씨 시명 엄념 엄념 힐네 다 모았지 다리 세게 모으는 거 궁금하다 아니? 좋은게 없잖아 메 아리 아리 네버 사용됩니다 메 아리 아리 같은 소련은 신성 메 아리 메 아리 아리 네번 사용됩니다 불격을 여러번 강화할 수 있다고 바리 키드 네버 쓸 수 있다 대검갑 메 아리 네번 아니 미라손 네번 세버왕 네번 고독 네번 고독 네번 고독 네번 대검 지울까 아냐 대검을 지울 순 없지 적중 경수도 셨잖아 ㄱㄱ noch 안바죠 retire 사낱 사낱 엽 estim 스 와우 몸풀기 비서비싱 몸풀기 2만 3만 5천 3만 5천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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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5 5 5 몇개의 궁금한 카드 좀 만들어봐야겠다 궁금하다 물격은 어떻게 되지? 5 5 5 5 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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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6 5 참호 오! 참호 개 젖다. 아니 참호 개사기 카드네. 참호 네 번 사용됩니다. 그러면 몸박도 메아리 붙어있겠네? 세상에 사보가 개선해 얘는 메아리 붙어도 여기 없잖아 악몽도 메아리 붙어 있겠네 아니 6장? 12장 12장 반돌 메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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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아리의 메아리 메아리 아리 오메가 삼성 근데 오메가 삼성은 나올 일 없잖아 와 거대 점액투성이가 초 거대 거 점액투성이 됐네 씨 베타 4장 넣습니다 자살이잖아 이거 심판? 와 121단 컷 튀기는데 까지 펜타 3 2 시각 10 20 메아리 시성구도 나무 의미없네 음 이야 폭주가 폭주가 포함된 총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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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지금 이 덱으로 스타트하면 바로 클리어 인가 으 으 으 으 으 겁나 세네 으 으 으 으 으 피해를 24만큼 20 아 줍니다 저거 반반컷 아닌가 저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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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단도 16장이면 개쓰링이잖아 이거 아씨 어 credits 아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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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삼성.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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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와, 1 1 1 1 1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방화는 한 장밖에 안하나봐. 대단한 쓰레기네. 와 냉기 네번. 냉기 여덟번. 무작위 구체 여덟번. 영체와 합쳐지면 영손실남. 아니 빠지지간 안합쳐지네. 와 최대 체력이 16증가합니다. 개쓰레기네. 완벽한 쓰레기. 화상은 근데 댁에 들어갈 일이 없소. 단독. 보복이름 뭐지? 보복이름 뭐지? 뭐야 천적외. 광란 쓰레기네. 그러면 북한도 여러번 드리나? 와우. 개쎈데. 월집 쓰레기네. 즉시 강림. 절한번에 바로 강림. 북필 이사기였네. 북필 먹었어요. 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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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앗 개쓰레기 뭐야 메아리 붙어 있겠지 뭐 에이 제비 두장 뽑네 카드를 열여섯장 뽑습니다 뽑아서 뭐해 즉시 강림 아 예비도 쓰레기네 여덟장 벌입니다 부복이 진짜 좋은거 같네 일반 카드가 보통 여섯장 모으기 그나마 쉬우니까 사랑카드 여섯장 모으는거 솔직히 불가능하고 하려면 3개는 직접 모으고 하나는 논리로 해야지 얘가 아마 표시만 이렇게도 있고 늘어날거 같음 아까 터보도 그랬어서 금라쎄 금라쎄 미만턴의 카드를 열여섯장 미만으로 사용했다 맨카드를 한장 뽑습니다 미만턴의 카드를 열여섯장 미만으로 사용했다면 지명타라면 골드를 백었습니다 와우 방어도를 이십 썼습니다 베어리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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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부칼선에서 정리가능. 쓰레기네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메아리면 손해다. 손해까진 아닌데. 쓰기 힘들다. 와. 흡혈 개석이 된. 개꿀인데? 바로 합쳐줌. 흡혈 3장만 받으니까. 받으니까. 파격도 지워주고 개꿀이잖아. 가운. 네네네네. 이 쪽으로 가운. 이 쪽으로 가운. 수학 100원 오메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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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 개아파 우회 개아파 우회 개아파 우회 개아파 우회 하나에 열 장까지는 근데 왜 다주는거지? 잘 모르겠고 만든 놈 마음이지 예비 여덟 장 벌입니다 심판당함 말살검 4장 바로 강림 아 더 왜 강림하네 엘로월드 히야아 히야아 샌즈 증신공격 미처다 건물 아 어 아 최대 체력만 가꼈네 괜히 삼성흡혈 개좋아 모독자 삼성 타락 아무것도 없네 이 그 아 미친 부메랑맨 대결 IA 상관 지금됨 premiers tah pal 멜리갓 여러번 발동하는 판정은 아니네 바로 500병원 그래도 세번은 여러번 뜨는거 같은데 아니네 삼성몸박 방어도 대수로 들어가긴하네 삼성몸박원 너무 달고 헉 오메가 한방에 정리 아니 화상 졸랐으네 잠깐만 이씨 너는 불타리라 화상 16대 미아프다 최채 바로 16 아마테라스 병번개 병예비 여덟장 해시계 룰룰룰룰룰 와 바로 385 룰룰룰 예비 쓰레기 병불 두칼의 사기성 타격감보소 알알 알알 아니 쫌치네 이씨 열쇠가 없어 이씨 빠지 이씨 쫌 이씨 불가체벨 10이 없습니다. 삼성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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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래스마 12번 우와아 삼성규준 근데 이게 희이카드 삼성같은거는 사실상 볼일이 없지 아 뭐 백판하면 한 번 볼란가 복제성소같은거에서 이성복제하면은 바로 삼성이기 때문에 백판정도하면은 한판정도는 볼듯 한판도 보기는 힘들겠다 일반카드는 그래도 그나마 삼성확률 좀 있을 것 같고 복제성소랑 돌이 있으니까 이성만 어떻게 띄우면은 삼성볼 기회는 있으니까 히히 카드 히히 카드